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국왕능검의 곽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험 한능검 하루 전날 많이 긴장되시죠? 오히려 긴장이 안 되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요. 빨리 붓고 싶고 또 할 것도 많은데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간단하게 시험 전날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물론 시험 정의 때문에 무조건 한능검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찌 됐든 내 점수가 어떻든 시험을 접수해놨으면 그 하루 전날 그리고 당일날 그 당일날도 실수를 줄이고 마지막까지 한 1분, 3분이라도 막 보면서 막 기억하고 시험 보면 2, 30점이 오르더라고요. 제 아들도 보니까 시험하고 2, 3일 전까지만 해도 아빠 나 안 될 것 같아. 이거 심화 어떡해. 막 이랬거든요. 시험 테스트 보면 막 40점 때 50점 때 나오고 다음에 볼까? 아니 지금부터 점수가 폭박 올릴 수 있어. 마지막까지 해드려도 다음에 보더라도 마지막까지는 해야 돼. 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복습하는 거야. 약한 부분만 복습하고 네가 지금 부족한 부분만 복습하고 실수만 줄여도 20점 올린다? 그랬더니 실제로 79점에 아 1점을 넘어서도 1급인데 그래서 2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다음에 또 보지? 그런 마음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이 압축 요약 제 강의나 아니면 우리 만능노트 있잖아요. 만능노트 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역시 내가 이제 기억이 살짝살짝 안 나는 것들 그런 것 좀 채워놓고 역시 지금은 중요한 건 문제풀이다. 기출문제 최소한 3회 이상 5회 정도 푸는데 그것도 문제만 푸는 게 아닙니다. 시간 재놓고 문제를 풀면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복습하면서 선지 분석하고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또 거기서 내 약한 부분 약한 부분 있어요. 분명히 일제강점기. 아 내가 마지막 아 시간이 없다 보니까 현대사를 안 했네? 뭐 아니면 내가 조선 부분이 어려웠네? 조선의 문화 파트? 아 나는 고대 문화가 많이 틀리네? 그 부분만 보는 거죠. 그 부분만 찾아서 강의로 보고 그렇게 문제풀이로 확인하고 그렇게 또 정리하고 또 요약하고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고 그러면 2, 30점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그래 마지막 시험 당일까지도 그 시험까지도 최선을 다한다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압축 요약 또 좋은 거는요 좋은 거는 지금 우리 전회 전회 지금 2회 연수니까 58회, 59회가 시험이 꽤 좀 어려웠어요. 합격률이 대략 출제위원들이 한 합격률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 내내 했을 때 평균 50%대율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매년 지금 십몇 년 동안 그렇게 왔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50%대율을 유지하는데 지금 보니까 58, 59회가 40%대였어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 어떻게 될까요? 8월 6일 날 내일 시험에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그게 또 쉽게 해놨다가 그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어려우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기 때문에 더 여러분이 아 어 쉬울 때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럴 때는 또 약간 이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어렵게 안내기 위해서 아주 뭐 세세하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합니다.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문제 풀이면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할 테니까 그런 것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잘 정리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요. 자 제가 보내드린 또 올려준 그 자료 한 20문제 일단 올려놨으니까 자주 나오는 그 유형이나 문제들 올려놨으니까 그걸 먼저 스톱해놓고 풀어보시고 다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아 해설을 들으면서 선지 분석하면서 같이 힘내라 파이팅에 외치고 또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더 이야기해줄 테니까 그렇게 복습해보면서 마지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올려놓은 자료들 한번 쭉 풀어보시고 그리고 해설 강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어보셨습니까? 네 20문제에서 한 50점 맞았다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하루 종일인데요 선생님? 할 수 있다고요. 지금이라도 2,30점 올릴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10개 정도 맞았어요. 아 조금 더 부족해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자 한번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통 1번 문제 선사시대 나오죠. 이거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쵸? 우리 맞는 노트에 또 첫 강의에 이건 틀리면 안됩니다. 근데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보통 신석기와 청동기를 많이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봐봐요. 어느 시대를 먼저 물어보고 그 시대에 오른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이건데 주먹도끼 찍게 이 시대는요. 그렇죠. 이거 기본이잖아요. 구석기죠. 주먹도끼 찍게 나왔으니까. 만약에 신석기를 물어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빗살무늬 토기나. 그쵸? 만약에 유물을 주어지게 되면 만약에 또 뭐가 나오겠어요? 그쵸? 가락바퀴 뼈바늘 그런 게 나오겠죠. 청동기를 물어보면 그렇죠. 뭐요? 고인돌 이런 게 나오겠죠. 그쵸? 뭐 농경문 청동기 비파영동검 청동방울 그런 거를 주어질 거예요. 그 시대에 오른 걸 골라라. 자 그러면 철제의 무기 아휴 철제의 무기는 당연히 그러면 철기 시대죠. 철기 시대 철기 시대입니다. 동굴이나 막집 그렇죠. 구석기는 동굴이나 막집 답은 2번 정답. 신석기 때의 집은 뭐라고요? 움집이다. 움집 당연히 청동기 때도 움집이지만 움집이지만 이 움집이 신석기 때는 강가나 바닷가에 움푹팠고 원형이다. 근데 청동기 때는 뭐 이렇게 깊게 자세하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하지만 살짝 누르면 뭐 장방형으로 직사각형으로 점점 지상화된다. 근데 하지만 움집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그것 때문에 틀리진 않을 거예요. 자 명도전 뭐 이런 거 그냥 명도전 이용해서 중국과 교육했다. 중국과 교육은 언제부터예요? 철기부터입니다. 철기 시대에 가야 중국과 교육이 나타납니다. 반달돌칼 이거 언제예요? 반달돌칼 이거 되게 중요하죠. 반달돌칼 무슨 식이요? 그렇죠. 청동기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로 나중에 아 저희 아들 1점 때문에 1급에서 2급 떨어진 것처럼 아 하나만 더 벗어서도 내가 아 3급인데 2급인데 그 기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3급을 따야 되는데 59점 아 쉽잖아. 이런 거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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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체크도 마킹도 시간 분명히 남을 거예요. 아 자꾸 잔소리가 너무 많은데 마킹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빗살무늬통기 나왔죠. 빗살무늬통기는 신석기다. 그래서 선사시대는 여러분이 살짝 한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읽어보시면서 당연히 맞춰주시고 자 2번 문제 자 2번째 문제 가면은 57에서 3번 문제였는데 2번 문제 자 부평 보통 2번째 문제는 고조선을 물어보던가 그리고 여러 나라를 물어볼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고조선과 여러 나라를 물어볼 거예요. 고조선을 전체를 물어보던가 두 개가 섞여서 이 나라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사료를 보면서 이게 어느 나라냐 나라에 왕이 있대요. 예 그리고 벼슬로는 상가 이런 고추가 사자 조의 선인 오 요거 요거만 보더라도 고구려다. 근데 어렵다 생각하지만 분명히 힌트가 있을 거다. 내가 아는 힌트가 있을 거야. 더 찾아보시면 아 고구려는 동맹 나오네요. 고구려는 동맹 그쵸? 자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고조선의 고조선의 벼슬 즉 관직이 있었다. 요거 고조선의 관직이 뭐였나요? 상 대부 장군 요거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고구려의 요 선지에서 요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에서도 고구려 하면 고추가 고구려야 고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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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고추가 부여는 사출도가 나오기 때문에 마가우가 저가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 두 개만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구려 고추가 고구려 고구려는 동맹 고구려는 고동목자 기억납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요 나나라는 나나라는 보니까 10월에 역시 제천행산 안되는데 뭐예요? 무천이죠. 무천 무천은 그럼 어느 나라입니까? 동무야 동무야 동해 동해라는 나라죠. 그래서 역시 고조선 고조선에 하면 전체를 물어볼 수 있는 거 팔조법이나 어 그뿐만 아니라 요 관직이나 그리고 특히 위만조선 그거 좀 다시 한 번 복습해 주시고 여러 나라에서도 요런 나라에서도 각 나라들의 특징이 있었죠. 각 나라들의 특징 여기서부터 부여 그리고 고구려 여기는 옥저 위치도 기억하셔야 돼요. 동해 마한변안 진한 삼한 특히 역시 이렇게 힌트 키워드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천행사 부여의 제천행사는 뭐였죠? 나와야 되는데 영고 영고 그쵸? 부영아파트 부영아파트 고구려는 뭐라고요? 동맹 지금 나왔잖아요. 동맹 부영아파트에서 고동먹자 동무야 동무야 동해에는 무천 그래서 동무야 동해에는 무천 동무야 동무야 우리 싸우지 말자 책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조개원 결혼하자 요런 거 풍수 그쵸? 옥저 옥저는 풍수 있어요 저거 이런 제천행사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요 세 개만 기억하면 된다. 왜? 삼한은 삼 오 십 아 숫자 나오잖아요. 5월째 10월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5월 10월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동무야 동무야 옥저는 모르겠다. 없는 거다. 특히 그런데 민며느리제 가족공동무덤 이런 거 부여 아까 사출도 얘기했죠? 부여 아파트 영고 이거 꼭 기억하시고 흰옷이나 뭐 우재전법이나 일책 12벌비나 형사취수법 아무튼 고구려면 역시 또 서옥제 이런 거 중요하죠. 남자가 가는 거 서옥제 남자 고동목자 고동목자 이런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역시 이것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오케이 요거 헷갈리면 안 됐지 한번 하루 전날 보면 그 다음날 잊어버리잖아요. 아 뭐였더라? 이게 아니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제대로 알고 있나? 나 이거 자신 있다 그랬는데 하루 전에 보면 아 딱 나오는 거야. 낙랑이나 왜 철을 수출했다. 낙랑이나 이쪽 낙랑이나 왜 수출한 건 어디예요? 그렇죠. 사만이죠. 물론 가야도 됩니다. 가야도 되는데 보통 여기서 물어보는 건 사만을 물어보죠. 사만입니다. 서옥제 어 지금 이걸 나라를 이윤는 거거든요. 고구려인데 사만 틀렸어요. 근데 고구려인데 서옥제 그렇죠. 답은 2번 답 나온 거죠. 자 이거 뭡니까? 연나라의 장수 징계가 와이와이와이와이 쳐들어왔대요. 이건 어디예요? 고조선이죠. 아 선생님 고구려도 쳐들어왔었는데 고구려는 23세기 때 중국의 위나라가 위 광구검이 쳐들어왔었어요. 근데 약간 문제가 좀 쉽게 낸다면 이런 거 같은 거 체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 약간 또 심한 내용인데 고조선 아무튼 연나라 이거다 살짝 한번 복습해 주시고 사출도 자 나는 지금 우리 동해인데 동해인데 틀렸잖아요. 지금 동해인데 사출도 나왔으니까 사출도는 부여다. 그렇죠. 골품제가 왜 나옵니까? 가난의 골품제도는 무조건 신라밖에 없는데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들 여러분이 또 나중에 풀어보겠지만 이렇게 같이 또 풀면서 공부하는 방법 또 복습하는 방법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3번 문제 자 3번에는 역시 삼국시대 이 삼국시대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삼국시대는 일단 고구려 백제 신라 요 각 나라의 시기순서 왕들부터 해서 왕이 쭉 시기별로 그래서 왕의 업적이나 그 시기가 쭉 진행되는 순서 고런게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세히 할 수 없으니까 자 우리 고구려부터 우리 잠깐 볼게요. 자 삼국시대 이렇게 만능 노트 보면은 잘 나와있지만 여러분이 쭉 한번 정리해보는 거죠. 일단 2세기 1세기부터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어느 왕 기억나요? 태조왕 그럼 태조왕의 업적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중앙집권 체제 옥조를 정복하고 그죠? 게르브 고시 왕세수입니다. 물론 또 2세기 후반에 고국천왕 고국원왕이 아니라 고국천왕이다. 즉 5부의 행정적 5부체제 그럼 어떻게 또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는 뭐요? 그렇죠. 진대법 을파수에 걸려서 진대법 자 3세기의 동천왕은 몰라도 된다. 왜? 요 위나라가 쳐들어와서 위기였다. 자 4세기에 자 미천왕 요 미천왕이 낭랑 그죠? 낭랑 얘네들 대방을 없애버리고 서한평을 공격하고 점령하면서 대동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적죠. 대동강 유역까지 자 그런데 4세기에 그 다음 고국 어느 왕이요? 원왕 원왕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 누가 쳐들어왔어요? 근초 왕이 쳐들어왔어. 아 맞아. 그래서 고국원왕 업적이 없어요. 전사된다. 근데 그 다음 누가 나타나요? 그렇죠. 소수림왕이 등장한다. 소수림왕 당연히 율령박포 불교수용 이런게 나와야죠. 태학설립 다시 체제를 강조하고 당연히 이제는 4세기에서 5세기 넘어가면서 그렇죠. 광기토대왕 전성기 그렇죠. 전성기 나와야죠. 요동부터 해서 만주 그리고 고구려 이제 결국은 어 요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게 광기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주는 거 신라를 도와서 왜를 격파하는 거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시고 그의 아들 장수왕이 이어서 역시 장수왕의 업적 너무너무 중요하고 한강욕을 벗잖아요. 남진정책에서 그리고 평양성촌도 중원고구려비 또는 이거를 충주고구려비라고 하잖아요. 물론 광기토대왕비 아버지비도 장수왕 때 세웠습니다. 아무튼 요정도까지 여러분이 쫙 순서 다시 한번 왕의 업적과 함께 순서를 기억해야 되고 자 역시 백제도 요런 식으로 신라도 요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백제는 바로 언제요 3세기 언우왕 때 고위왕 때 중앙집권체제를 했더라 목지국을 먹었더라 율령관포를 했더라 특히 또 요 4세기의 근초광의 전성기 쫙 기억나야죠. 마한 전 지역을 먹고 왕이 부자상속뿐만 아니라 고국원왕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죠 일본과 중국 산둥가 휴슈 그쪽으로 진출하기도 하고요. 칠지도 이런 것도 특히 또 침류왕 자 침류왕 4세기 후반에 침류왕 뭐가 나와요. 불교 수용했다. 그러나 5세기 때 가니까 5세기 때 왕들은 개로왕 어 개로 개로 왜 요 광개토대장 장사에 쳐들어놓을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이것 때는 나제동맹을 맺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왜 뭐 왕까지 이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시기를 물어볼 때 물론 요 장성 때 한강이 무너지고 문주왕 때 웅진으로 가겠죠. 웅진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동성왕 때 혼인동맹 맺을 거고 뭐 그런 거 살짝 기억하시고 다시 이제 장성 6세기에 6세기의 왕들 다시 무령왕이나 무령왕 중요합니다. 무령왕 무덤부터 중요하죠. 벽돌무덤. 그죠? 그뿐만 아니라 22개 담로 어 그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성왕이 한강 유역을 역시 신라와 함께 진출해서 먹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신라 진왕이 와서 저기 성왕을 죽일 거고 예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고르는 흐름 볼 봐요. 왕 중앙왕 딱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빨간 글씨 순서대로 신라는 4세기 말에 가서야 내무랑 중앙집권체제 그죠? 마리깐이라는 거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5세기 가면서 역시 나제동맹을 맺고 뭐 눌지 마리깐 그냥 살짝 들어보는 소지 마리깐 그냥 들어보는 거고요. 6세기 와서 역시 중요한 어느 왕이요? 지증왕 없죠? 쫙 기억해야죠. 신라부터 해서 우산국 정복부터 뭐 우경시시 동시전 사용하는 거 이런 거 기억해야 되고 그의 아들 법흥왕 역시 순서도 기억해야 됩니다. 법흥왕 율령체제 만드는 거죠. 17관등이나 병부 설치 그리고 금강가야를 먹는 거 그쵸? 뭐 이런 거 불교 수용하는 거 역시 진흥왕 진짜 전성기 진흥왕의 업적 화랑도부터 해서 한강 유역을 먹고 진흥왕 순수비 짓는 거 그쵸? 계국 이런 거 연호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거를 계속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확인 다시 확인 다 들었던 거예요. 확인 확인 그겁니다. 그래서 왕의 업적과 시기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나마 요 앞부분에서는 어려워하겠지만 요거를 반드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야 된다.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3번 4번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가나 시기 지금 보니까 왕이 죽어서 문주가 왕이 오랬 때 고구려가 쳐들어가서 성이 파괴되고 왕을 죽였대요. 아 오색이 지금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계로왕이 계로왕 죽었대요. 그리고 이제 운진으로 도읍을 옮겼대요. 이게 문주왕 때거든요. 문주왕 때 그래서 오색이 다 시기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요 나 왕이 신라에서 신라를 습격하고자 딱 쳐들어갔는데 결국은 신라 복병을 만나서 죽었대요. 신라에게 왕이 죽었다. 아 육색이 이건 오색이고 육색이 성왕이구나. 성왕 그쵸 남부여 그리고 사비로 천도했던 성왕 한강을 다시 먹었지만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업적과 함께 지금 시기 요 사이에 들어갈 시기를 고르래요. 그럼 오색이와 육색이 그 사이거든요.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익산에 미륵사가 건립했다. 이건 언제입니까 칠색이죠. 백제의 수도가 한성에서 즉 위례성 서울에서 5세기 때 함락당하고 어디로 갑니까 웅진으로 가죠. 지금의 공주 웅진으로 갑니다. 그리고 웅진에서 지금 성왕이 어디로 가요 사비로 가요. 사비로 갔다가 원래 익산까지 가려다가 익산 못 가는 거잖아요. 익산은 못 갑니다. 가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익산이란 나오는데 익산 미륵사 이런 거 나오면 무왕 때인데 아무튼 7세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흑치상지 왕자풍 뭐 이런 거 나오면 복신 도침 이거 언제예요. 복도 마라란타가 불교가 들어와요. 언제요. 4세기 침류왕 때 그죠. 22개 담로 6세기 언제요. 무룡왕 때입니다. 지금 이 사이 굴러는 거예요. 이 사이 개백 개백장군이 황산벌 전투 이거 뭐예요. 7세기 백제가 멸망하는 거네요. 황산벌 전투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 5세기와 6세기에 들어갈 거 뭡니까. 무룡왕이죠. 침류왕은 이 전이고 그죠. 무룡왕이 성왕 전의 아버지잖아요.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 답은 4번이 정답이다. 됐나요. 그래서 삼국시대에 다시 한번 복습 꼭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역시 6세기 이후에 7세기 때 고구려가 중국과에 전쟁하는 것 수나라 전쟁 살수대척 당나라의 안성전투 고구랑 이 삼국통일과정 있죠. 나당 동맹을 맺어서 백제를 면접을 막 시키고 요 황산벌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과 외가 도와주는 백강전투 됩니까. 그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 제가 문제축제를 내려다 안했지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그리고 나당전쟁에서 메소송과 기별포 맥엽 기억나죠.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그래서 삼국시대의 순서 시기대로 고런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통일신라 갔어요. 역시 통일신라 정리하고 바래를 정리해야 됩니다. 통일신라와 바래 자 근데 지금 바래를 하나 넣어놨어요. 바래는 정말 출제가 잘 됩니다. 근데 전체를 물어봐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해동선국 바래죠. 지금 이 바래 오른 설명을 고르래요. 그러면 자 바래 기본적으로 아라엘왕 대조영이 기억나야 됩니다. 대조영 건국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무왕 무왕 싸움 잘하는 무왕 그리고 그의 아들 문항 공부 잘하는 문항 그리고 전성기 선왕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왕의 업적들 그 다음에 요거 다시 확인하시고 특히 연호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확인할 건 그래 무왕 때 장문유 장군을 보내갖고 산둥지방 공격했지 문항 때는 친선 맺었지 신라도 친선 맺고 그 밖에 여러가지 주자감도 만들고 정치제도도 만들고 선왕 때 해동송이라 불리면서 최대용토 확도했지 뭐 이런거 그런 업적 기억하는데 역시 연호다. 무인 무인 이난이라는 연호 대흥 대흥 대흥이라는 연호 선왕은 건흥 요런거 지금 시험 전날에 확인하시는 이건 안기기 때문에 한번 다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그 전날에 요런거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발의 정치는 뭐냐 아 맞아 삼성육부였지 삼성육부 기억나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에서 좌사정 우사정 충인의 지혜신 그럼 그림 한번 다시 보시고 그 다음 역시 지방행정제도는 오경 15부 62주였지 아 숫자가 되게 많았지 이런거 군사제도는 중앙군 중앙군만 알면 된다 그랬지 10위 이 정도만 알면 되지 아 그리고 교육기관 교육기관은 뭐였죠? 교육기관은 주자감이었다 자 이거 할 때 특히 신라랑 비교해야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기할게요 구서당 10정을 설치했다 이거 군사제도에요 그쵸? 신라 군사제도죠 이거 통일신라 통일신라의 군사제도입니다 중앙군과 지방군 이런식으로 바꾸는거죠 광평성이란 정치기구 있다? 아니요 정당성이죠 광평성은 정치기구 뭡니까? 후고구려에요 후고구려 후고구려의 바로 붕의 광평성 중심으로 정치기구 마련했거든요 교육기구는 그쵸 주자감 주자감이다 감찰은 뭘까요? 감찰 중정대 중정대 기억하시고 여기 주자감 어 맞다 답 3번이고 통일신라의 교육은 뭘까요? 통일신라의 교육 국학 자 다시 한번 복습해봅시다 복습해봅시다 이거 이런것들이 이런건 헷갈려요 시험 전날에 보면은 아 맞아 고구려 교육기가 있었잖아요 소수림왕 때 태학 그쵸 이거 문화파트입니다 솔직히 백제는 모르겠지만 백제는 모르겠지만 어 이때 당시 얘네들 박사제도가 있었대 신라는 임신석이석이라는거 형님 문화파트 어려워해요 시험 전날에 문화파트 정치가 좀 잘 되신 분들은 살짝 복습하고 고득점을 위해서 문화파트 보시는겁니다 문화파트 그래서 임신석이석 아 그러면서 통일신라 통일신라 가면 학교는 국학이다 어 언제요 신문항 때 신문항 업적하고 국학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빈출 진짜 잘나옵니다 신문항의 업적과 함께 구구구 기억나죠 예 아 김음돌 김음돌 그냥 딱 새로 나오고 그냥 신문항의 업적들 구주 오석영 구서당 십정 국학 다 신문항 때 자 아무튼 그리고 지금 금방 나왔던 발해 요 발해의 교육기관은 주자감이다 주자감 요거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고려시대 가면 고려시대 가면 뭐라 그래요 고려시대 가면 국자감이라고 국자감 이게 고려 말의 성균관으로 바뀔 거고 요 성균관이 조선시대 바로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정도만 지금 싹 보면 되죠 예 자 그래서 답 요 4번에 교육기관 주자감이고 그거 한번 보시고 욕설 철여근지라는 지방관을 둔 건 고구려인데요 지금 와서 뭐 박령이 어쩌고 뭐 욕살이 어쩌고 뭐 군주 어쩌고 여기까지는 심한 내용이다 지금 하루 전날에 또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 지금 하루 전날은 기본의 충실이라는 게 좋습니다 맞힐 거 확실히 맞춰주는 거 지방의 22담로 이런 거 계속 잘 나오잖아요 그쵸 아 무령왕 이런 기본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 자 위에 거예요 자 기출 문제라서 지금 한 겁니다 자 5번 문제 밑줄근 이 왕 재일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을 골라라 자 이 왕은 중풍 4년 자 중풍을 보고 이 왕 아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걸 중풍을 모른다면 백간의 공복 이걸 보고 공복을 제정했다 아 광종이구나 이걸 찾는 겁니다 자 고려시대에 정리할 때 역시 기본으로 알아야 될 거 일단 왕의 업적을 알아야 되는데 왕은 태조 왕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정리해 줄 수가 없어요 진짜 호족의 포섭종책이나 사신간제도 기인제도부터 해서 이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 내용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역시 광종 지금 나왔잖아요 이걸 여기서 지금 나왔다 그래도 선지에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성종 칠승로의 심호 28조부터 해서 이 성종의 정치체제 유교정치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쭉 고려 말에 어느 왕이요 공민왕 이게 진짜 기본이다 이게 기본적인 왕대 이 외도 심화에서는 나올 수 있지요 문종이 나올 수도 있고 고려 숙종이 나올 수도 있고 예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충연학이 나올 수도 있고 최우나 최초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왕들의 업적은 가장 기본이다 지금 기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맞출 수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이 광종을 보시면 자 보세요 시비목 지방관을 파견했다 봐보세요 시비목 파견했다 어느 왕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성종이 나와야 돼요 최승명의 심은 28조로 지방인 시비목을 파견하잖아요 쌍기의 건의를 받아서 과거제도 그렇죠 광종은 과거제도 노비안거법 공복제정 광덕 중풍 이게 업적이 쫙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답은 2번이 정답 대장도감에서 팔만대장경 고려시대에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왕 이건 몽골신입 때잖아요 몽골신입 때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고종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그냥 몽골신입 때 만들어졌지 세계기농산이지 그 정도로 홍건적을 격파할 때 홍건적이 쳐들어온 거 언제입니까 공민왕 때에요 공민왕 때 두 차례 홍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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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당시 우리 쪽으로 쳐들어오거든요 공민왕 때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신돈 나왔습니다 전민면증도감 공민왕이죠 그래서 공민왕의 업적 반드시 꼭 또 기억하셔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자 다음 대화가 이뤄진 시기의 경제상황 고려의 역시 정치 이성육부나 지방행정의 오도양계나 거기 내용들 제가 문제를 안 넣었지만 그런 것들 다시 역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거란의 침입 여진의 침입 이런거 몽골의 침입 그리고 경제 문화 아 제가 고대 문화 문제를 못 넣었는데 고대 문화 파트 보세요 고대 문화에 특히 불교 불교나 우리 아까 공부 유학 얘기했잖아요 고분 무덤이나 일본의 대외교류 그거 꼭 보세요 그리고 고려시대 역시 문화 문화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고려의 경제인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 전달에 이런거 다시 한번 쭉 맞는 것이나 이거 뭐였지 이거 뭐였지 확인하셔라 자 그러면 고려의 경제 지금 고려 때는 화폐 많이 만들었다고요 주전도감 이런거 화폐를 많이 만들었대요 이거 숙종 때 많은 주전도감 만들어서 이때 당시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 이런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동통보 해동중보 이런거 또 그전에 성종 때는 건원중보라는 철전이 있었던거 그래서 화폐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상평통보 조선후기의 상평통보 그거 빼고 고려시대의 화폐 이런거 많이 물어봅니다 탑 1번이 정답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볼게요 솔빈부의 말 솔빈부라는 15부 중에 솔빈부가 있고 거기에 말이 유명하대요 말은 어디에요 이거 바랍니다 꼭 아셔야 돼요 또 중요한거 송상이라고 하는 이 송상이 전국각지에 송방이라는 체인점을 설치했대요 이거 언제입니까 조선후기 조선후기의 경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송방 송방 즉 송상 어디있어요 개성이요 지역사의 개성 그 개성 또 저기 의주의 만상 부산의 내상 그런것들 딱 끄집어냈고 자 청해지는 언제 설치돼요 신라하대 때 장보구 기억납니까 그리고 동시전 언제 만들어져요 동시전은 6세기 그렇죠 지증왕 아 다시 이렇게 딱 복습하는거에요 왜 요거 맞았다 끝나는게 아니다 답 1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번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자 공민왕 때 지금 추종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이래요 자 그랬잖아요 고려시대의 문화 역시 시험 전날에는 문화같은거 정치파트가 정리가 다 됐다면 문화파트를 많이 어려워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정리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고려 문화에 지금 건축을 물어봤어요 건축 즉 주심포양식의 요 배흘림 기둥이라고 해서 고려시대의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 뭐죠 안동 봉정사 극락점이죠 1번이죠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특히 요 3개 기억해라 안봉락 이 예수대 예수대 영주 부모가 그러는데 다 이게 고려시대 거예요 3개가 고려시대 건데 현조라는 가장 오래된 건 안봉락 안동의 봉정사 극락점이다 지역사로도 나올 수 있어요 안동지역 저는 직접 가서 봤습니다 아무튼 다 직접 가서 봤어요 3개 다 직접 가서 다 봤습니다 아무튼 예산수독사 대공전 영주부속사 무량수전 요거 3개 꼭 기억하시고 자 2번과 4번은 조선후기인데 살짝 들어보시는 거죠 조선후기의 건축물이다 대형건축물 대형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시기의 연표를 역시 골라라 자 지금 조선시대에 왔어요 물론 조선시대의 정치도요 자 조선시대 역시 정치를 복습할 때 제가 15세기 왕들 업적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조이성계 특히 정도 좀 보셔야 되고요 태조이방원 세종대왕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세조수양대군이나 세조 그리고 성조까지 15세기 왕들의 업적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세기는 왕들보다는 순서에요 순서 순서 특히 사화가 일어나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김효사화 일사사화 뭔지 확인하시고 특히 김효사에는 조광조 조광조의 업적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요 문제죠 지금 요거 보시면 현량과 아 이거 조광조 현량과라면 조광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거 조광조 업적의 현량과나 그리고 위혼삭제 이거 잘못된 공신들 어 지금 잘못된 위혼삭제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혼삭제 그래서 조광조 업적에 남게 아 이거 언제냐 조광조 나왔으면 김효사화구나 그럼 지금 이 김효사화 순서 중에 어디냐 갑자사화 을사사화 사이에 요 2번이 정답이네 지금은 김효사화 조광조를 같이 물어봤지만 조광조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고 갑자사화가 뭐냐 폐비윤씨 사건 무오사가 뭐냐 연산구 때 무오사화 김종직의 조우재문 을사을사 바로 외척관의 윤씨 윤원영 윤원로 그런 게 키워드가 기억나야 돼요 자 아무튼 16세기 말에 이제 붕당이 될 텐데 17세기부터는 붕당 요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질되는지 특히 중요한 건 임진왜란과 요 호란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 18세기는 영조와 정조의 업적만 기억하시면 돼요 탕평책 영조의 탕평책 정조의 탕평책 그리고 19세기 역시 왕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도정치 그거 보시면 끝입니다 아 진짜 이거 정치기 끝이에요 시험은 여기서 출제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세 문제 정치 파트 나는 내는 겁니다 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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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선의 경제 문화 많이 볼 게 많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의 정책 자 이 조선의 정책에서는 지금 외교에 대한 거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어 가만히 고민하셔서 보면은 키워드가 있어요 개혜약조 세종대왕 때 요 개혜약조 체결했대 아 또 통신이 나오잖아요 통신사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일본이다 요 일본과의 그런 정책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일본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정사 성절사 아 이런 거 모르면 여러분 이제 모르는 건 답을 체크하지 마세요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처음 들어보는데 소거법을 제외하고는 답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또 많아요 어 요거는 어 명나라 중국의 사절단을 말합니다 경원경성 무역소를 소취했다 저기 여진족이죠 예 태종이방원 때 경원경성 쪽에 함경도 쪽에 무역소취해서 여진하고 무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귀순을 장려하기도 하고요 광군 광군은 거란이죠 거란의 칠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고려 때 그죠 정종 때 광군을 조직했죠 거란하고 대한 내용이고 부산포 영포 제포 산포기행한 건 일본이죠 답이 4번입니다 북평간 북쪽에 있는 여진입니다 일본은 동쪽에 있어요 우리나라로 동쪽에 동평간이에요 또 명나라는 태평간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살짝 들어보고 그래서 거란 여진 일본 청나라 이런 관계들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자 이 왕의 업적으로 골라라 자 이 왕은 균역청을 설치했대요 이거 보고 앉는 거죠 그죠 균역청 균역법을 만들었구나 아 균역법을 하는 왕은 누굴까 아 그렇지 영조지 그래서 영조의 업적 탕 탕평교소 탕평비 이거를 건립하잖아요 그죠 이조전란 기능을 약화시키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탕의 균 균역법 균이 악 악형을 했다 악형 이런 거 악형 악형을 한 게 아니라 악형이나 이런 것들을 약화시켰죠 삼심지하고 악 신속하게 처리해라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거나 속대전 소고래의 이런 거 했다 더 있지만 영조의 업적 이런 게 기억나야 된다고요 아 그러면 영조의 업적 제가 그랬잖아요 18세기는 영조나 정조냐 탕평책 계속 시험문제 그렇게 내요 신문고 그렇게 계속 내고 수능도 모든 거 다 그렇게 낸다고요 그러면 자 이 영조의 업적을 골라라 금형 조선후기 5분형 체제로 바뀔 거예요 훈련도관부터 해서 어영총 총영총 수어촁 금형 금형은 숙종 때 완성이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심한 영어로 복습하는 거죠 속대전 그렇죠 속대전 소고래의 신속하게 처리해라 아 청계천 공사도 있죠 신속하게 처리해라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고 자 나머지 삼군부를 부활합니다 의정부와 삼군부를 같이 부활해요 그래서 군국 기무 군대에 관한 그런 거를 전담하는 건 흥선대원군 대죠 물론 흥선대원군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초계문신제 초계문신제 이거 뭐예요 아 그렇죠 정조죠 그래서 영조가 나왔다 그래서 내일 다음 시간에 내일 정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탕평책 정조의 탕평책 초계탕이네 균은 뭐였어요 장화 속에 있는 균이었네 선호대가 통체로 들어있네 즉 정조의 장 뭐예요 장용이요 정조 정조 때 화성 균은 규장가 서월들 규장가 검석을 올리는 거 노비제도 완화 대전 회통이에요 통편이에요 대전 통편 흥선대원군은 회통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고 통공정책 신해 통공이라고 해서 상업발전시키는 거 제가 지금 간단하게 탁탁탁 이야기했지만 역시 여러분이 음 음 복습 시험 전달에 다시 한번 확인 됐나요 자 그리고 영정법 영정법 인조대죠 인조대 자 역시 조선의 정치가 다 끝났다면 조선의 경제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영정법 대동법 또 균역법 이런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문화파트를 갔을 때 조선 지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걸어라 이 인물 누굽니까 흠믐심서 마가의통 저서가 많이 어렵긴 어렵죠 근데 솔직히 요 여유당전서 이 정의학용 선생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실학을 모르면 안 돼요 실학은 반드시 시험전에 꼭 보고 가야 됩니다 중롱화파 중상화파 물론 여기에 저서들 사람 이름 이게 기본입니다 그거 알면은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고 지금 정의학용 남았네 그러면 다시 한번 선지에서 한전론을 주장한 사람 중롱화파의 한전론 아 이 칸 이 칸 이익이었지 이익의 송호사설이지 땡 양반전 허생전 호질 열하일기 양반전 했던 사람 누구예요 중상화파의 박지원 연안 박지원 의산문답 이거 누굽니까 중국중심의 세계관 비판했던 건 홍대용 아 중상화파 홍대용 의산문답 담원연기 이런 거 홍대용이구나 북학의 북학파를 만드는 거죠 북학의 즉 소비 우물론에서 소비를 했던 거는 박지원 회장님 서울 출신의 박재가죠 경세유표 그렇죠 정의학용 선생님은 경세유표 흠음심서 마가의통 그렇죠 맞습니다 답 5번이 정답이죠 됐나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2번이네요 이제 근현대사로 올 거예요 자 근현대사 당연히 근현대사가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어 그래도 특히 시작하자마자 흥선대원에 없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통상수교 거부정책할 때 순서 있잖아요 흥선대원 그때 즉 병인양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물론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구사건 그리고 신미양요 그리고 척하비를 세우잖아요 그거 순서들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거 또 어느 장군이 싸우는 게 그거 기억해야 돼요 자 보세요 양원수가 나왔어요 양원수 뭡니까 야가수 야가수 병인양요 때 싸운 거잖아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쳐들어왔는데 외교장각 약탈을 할 때 야가수 양원수 야가수 꼭 기억하셔라 그럼 이게 배경은 뭡니까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났다 그죠 병인양요는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척하비가 세워진다고요 아니 척하비는 지금 병인양요 끝나고 헌데 1871년인데요 신미양요 끝나고 오페르트 도구사건은 1868년인데 연도를 몰라도 병인양요 이후에 신미양요 사이의 오페르트가 남연곤면을 도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중국의 위안스카이가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상륙합니다 이거 언제요 이모군란 때 이모군란 때 우리가 청난한테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병인 박해가 나와야죠 이거는 답은 4번이 정답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갖고 온 건 바로 2차 수신사로 간 거죠 2차 수신사 물론 연도를 여러분이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대략적으로 아 당하두조약 이후에 개화정책이었지 그때 1차 수신사 김기수 2차 수신사의 김홍지 아 그리고 영선사도 가지 보빙사도 가지 통닉 이맘원 만들면서 우리 많은 개화 기구를 개화 정책을 하고 있지 그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지금 각 시기의 동학농민운동군의 활동 역시 제가 금방 얘기했던 개화정책 이후에 빵! 이모군란 당연히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와 함께 그 다음 일어난 건 빵! 갑신정변 그죠? 갑신정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은 아 1894년부터 발단 빵 터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고부농민 봉개인데 이때 아 박원명이 와서 막 원활하게 했었죠 그런데 이거 안핵사로 왔던 놈이 그죠? 어 이것들이 어디에 다 잡아가면서 1차 봉기 일어나잖아요 그죠? 103봉기 일어나고 황토현 전투 황농초 전투 즉 전주까지 점령하면서 전주 화약 맺고 풀어주죠 자 근데 우리는 직강소도 만들고 막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야 개혁이 안 돼 다시 2차 봉기 일어나죠 그죠? 남적 북접이 모여서 마지막 우금치 전투까지 그리고 끝난다 즉 1894년 1월부터 마지막 12월까지 요 1년 동안의 요 사건 순서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근데 지금 보니까 103봉기 와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1차 봉기죠 전주까지 점령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냐 황토현 전투 황농초 전투 이때다 답 1번이네요 남적과 북접은 같은 연도지만 2차 봉기죠 2차 봉기입니다 우금치 전투 2차 봉기예요 그죠? 직강소는 전주성 점령하고 전주 화약을 맺고죠 다 이후죠 그런데 고부 관할을 습격해서 조병감 내로 하면서 이거는 발단이죠 이거는 이 앞으로 가야죠 그래서 아 답은 1번인데 동아농민운동 역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아농민운동이 끝나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건 역시 또 가복이에요 1차 가복이에요 정리하셔야 되고 2차 가복이에요 또 3차 가복이 의미계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아간파체로나고 독립협회로나는 거 그리고 고종황제와서 대한제국 만드는 거 그 부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도 헷갈린다면 그 부분만 또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 부분만이라도 하루 전날 그 한두 시간 압축 요약으로라도 빠르게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문화파트 이 부분도 보시면 지금 전화가 만들어져요 한성정계사나 그래서 전화가 온다 이런 문화파트 어렵죠 근데 특히 대한제국 할 때 물론 정치파트에서도 얘기합니다 고종황제가 돌아와서 광무개혁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화나 전차나 철도나 상업 이런 거 발전시킬 거다 그걸 기억하면서 아 대한제국 이후에 1898년에 아 이런 게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지금 이 이후에요 그럼 보세요 광해원도 지금 문화지만 제가 여기서 문화파트도 계속 읽을 거란 말이에요 강해원이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 알렌이 왜 우리 서양식 병원을 만들었어요 갑신정변 때 칼빵 맞았던 민영이 이걸 고쳐줬다 야 병원 만들어라 그죠 그래서 1885년에 만든단 말이에요 갑신정변은 1884년이거든요 그 전이죠 한성수 최초의 신문이잖아요 박문구 개화정책 때 개화정책 때 개화정책 때 통일기만문 만들면서 개화정책 때 박문구 기기창 전항구 그죠 우정총국은 1년도 후에 1884년 그런데 갑신정변이 빵 터진 거죠 기기창 다 같은 연도에요 근데 철도 대한제국 때 만약에 이때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경무선 서울과 부산이 있는 건 1905년인데 너희정제 때 경의선도 이때 당시 만들어질 텐데 이게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일제시대 갈게요 일제시대는 기본적으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시기 물어봅니다 그거 물어보고요 1910년대 어땠느냐 헌명경찰통치 20년대 어떻게 했느냐 딱 바꾼다 이래가 문화통치로 우리 민족 분열시키면서 30년대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민족 말살통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조금 이게 기본인데 거기서 봐보세요 중일전쟁 이후에 이때 당시의 정책 이 시기는 한국신민 이런 거 했대 근데 보세요 회사령을 만들었대요 회사령 만든 거 언제예요 허가 맡아 1910년대잖아요 1910년대입니다 미스야협정 이거 뭐니까 미스야가 저 우리 만주지역에 우리 독립군들을 잡아오면 돈 주겠대요 1925년이죠 국내에서는 치안유지법 저 만주에서는 미스야협정 25년입니다 같은 연도 경성제옥대학의 연도를 몰라도 24년인데 경성제옥대학 우리 민립대학 설립운동할 때다 야 니네 만들지마 20년대예요 토지조사다 1910년대잖아요 그럼 끝났죠 지금 조선사상방 예방구금령 이게 어려웁니다 근데 제가 물론 당일수록 되게 얘기했어요 이거 심화로 조선사상범들을 다시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관찰령 예방구금령이 30년대다 이거 1941년인데 얘네들이 어 할거다 나머지 이거 쉬웠어요 그렇다면 이건 답은 5번인거죠 이건 소고법입니다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민족운동 오른곳을 골라라 고종의 인산일 고종이 돌아가신 날 하면은 3.1운동 그죠 3.1운동입니다 3.1운동 보셔야 되고 3.1운동 보면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죠 1919년 그리고 이제 순종이 돌아가실거에요 순종의 인산일 나는 무슨 운동이요 60만세운동이죠 60만세운동 이거는 1926년이다 또 하나 알아야 될거에요 광주학생항일운동 1929년 그죠 그 세개를 같이 묶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3.1운동 물론 민족대표 33인이 동일성운동서를 발표했다 너무 쉽게 나왔지만 지금 우리는 시험전에 복습을 하는거니까 통감부가 이때 있다 없다 없다 조선총독부다 통감부는 1905년 의사 늑약대 만들어질거고 일제심지되면 없어질거에요 이때 일제강점기 때 나오면 안되고 자 러시아가 전령도를 조차라는거 빌려달래요 우리 보고 빌려달래요 저지한건 독립협회 때죠 아가파차 때 이것좀 빌려줘 요거좀 해줘 독립협회가 저지시켰죠 안된다 빌려주면 안된다 독립협회입니다 자 대한매일신보가 후원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막 확산한거 이거 뭐에요 대한매일신보 베데리 기억나야되고 특히 국채보상운동이죠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나면서 막 확산됐어요 대한매일신보 그때 통간부가 방해했죠 자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딱 충돌이 일어납니다 광주에서 나주가는 기차강 안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나면서 터진거 이게 1929년 바로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학생항일운동 신간회가 어떻게 해요 진상조선을 파견하면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운동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운동들 다양한 독립운동 또 단체들 또 역시 요 지금 요 무장투쟁 여러분이 어려워요 무장투쟁 의열당 같은 의거단체 한인애국단 뭐 그것도 역시 보셔야 되고 또 그리고 무장단체에서 역시 1920년대부터 봉호동전투 청산리대첩 또 3부가 성립하고 다시 3부가 통합하면서 특히 30년대 가면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 핵심만 보세요 핵심만 너무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너무 어려운 내용 보시지 말라고 중요하다고 빨간 글씨를 해달랐던 거 그런 것만 일단은 시험전단에는 확실히 확인하시면서 그게 알았다면 조금 더 더 보는 거예요 자 각 부대에 대한 설명 지금 이 부대는 인도 영국군과 연합작전하고 있게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우리가 미국하고 OSS하고 국내 진공작전하는 것처럼 영국하고 또 중국하고 연합합니다 이거 어딥니까 한국광복군이죠 1940년에 충치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한국광복군 지청천을 중심으로 그죠 그 한국광복군은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거 가장 기본 다시 봐야 된다 청산리에서 일본과 맞서 대승을 한 건 1920년에 바로 청산리 대첩이죠 바로 북로군정서군을 중심으로 한 청산리 대첩이에요 자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쌍성보 전투 한국과 중국이 연합작전합니다 이거 언제예요 1930년대 이때 일본이 만주삼이 일어나면서 바로 쌍싸대기 쌍성보 싸 사도하자 대 대전자력 쌍싸대기 이거 바로 한국 독립군이죠 지청천 선생님이 중심으로 한 한국 독립군 근데 남만주 지역에 1930년대 남만주 지역에는 바로 흥경성 중국 의용군과 함께 영흥 바로 영흥 영흥가와 흥경성 기억납니까 이건 북만주구 남만주에는 조선혁명군이 조선혁명군 양세봉 선생님이 중심으로 양세봉 선생님이 중심으로 영흥가와 흥경성 으로운 영흥 그거 보는 거죠 동북항일연군 이런 건 몰라도 돼요 1930년대 만주에서 이때 동북항일연군 우리 조국 강복해 동북인민혁명군 그 얘기인데 그런 건 정답으로 체크하기 어려워요 나와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이런 거 다 지태를 하기도 힘든데 시험 전달에 다음 가겠습니다 역시 가나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약한 사람 많아요 특히 1945년 광복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정부 수립하는 1948년까지 이 3년간에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모스크바 상국외상회의가 열리고 신탁통치 반대운동 했더니 미소공동회의가 열리고 그러면서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나고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실패하면서 사실 2차 미소공동위원회 실패하고 유엔에서는 남한만의 단독정보화해라 뭐 이런지 그 순서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단체랑 그거 이거 앞부분 진짜 잘 나와요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여기 앞부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부별로 민주주의운동 통일에 대한 노력 정부별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 현대사회사 4,5문제 나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강의도 짧고요 복습하셔야 돼요 그거 포기한다고 찍지 마시고 시간 없어도 그거 한 번만 다시 한 번 보세요 잠을 조금 줄이셔도 네 자 가나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거 뭡니까 메가도포고문이죠 1945년 자 9월달에 미군이 들어와서 자 그대로 냈더라 38도 이남지역은 미군이 군정을 하겠다 메가도포고문입니다 지금 이건 뭐예요 김구와 김규식 지금 뭐예요 4개국 원수의 변호인께서 지금 70명의 신탁통치 반대운동합니다 지금 김구 김구심원에서 남북협상이 아니라 신탁통치가 나오네요 아 그럼 이게 1945년 지금 12월달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가 열리고 야 신탁통치 한다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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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가 개최되겠네요 답 이 정답이죠 카이로 선언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1943년 광복 전입니다 조선건국동맹도 바로 이 건국준비위원회 영훈용 선생님의 건국준비위원회 이게 만든 거죠 그 전 1944년에 국내에서 영훈용 선생님이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은 언젭니까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안 돼 안 돼 야 우리 합쳐줘야 돼 하면서 7월달부터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든지 10월달에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고 왜 근데 실패한다 유엔에서 인구비례했다는 남북한 총선거입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끝나고 결국은 야 1947년 유엔에서 남북한 총선거 해 근데 결국은 소련과 북한이 반대 소총에 나 환만해 안 돼 남북협상이 일어나고 제주 4.3항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79년에 79년의 부마항쟁이나 유신철제 반대운동들 그리고 역시 중요한 건 5.18 민주화운동 1980년 광주를 중심으로 시민군 시민군대가 만들어져요 계엄군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전도관한테 밟히는 거죠 아니 그냥 죽음을 당합니다 이 나쁜 전도관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에 6월 민주화항쟁 즉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민주화가 되는 거죠 6.29 민주화선언으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계엄당국이 지금 우리 시민학생들이 결국은 모여서 이 광주시민 나왔습니다 5.18이죠 5.18입니다 세계 기롱산에 등재된 5.18 그래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시민군이라는 나무는 무조건 5.18밖에 없어요 답 3번입니다 그러면 호원 철폐 독재 타들 외친 건 뭡니까 호원 조치 4.13 호원 조치 철폐해라 독재 타도 하자 이거 뭐예요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이죠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을 제명했다 김영삼을 제명한 거는 바로 부마항쟁이 터지게 된 거죠 부마항쟁 1979년 그래서 12.6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 경무대에 향하던 시대가 경찰에 총격을 받고 죽는 건 4.19 혁명이죠 박종철 고문치사 나왔습니다 역시 6월 민주화항쟁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자 지역사 지역사하고 세계문화유산 그것도 시간 나면 조금 보셔야 됩니다 어 근데 지금 이 지역사에서는 지금 제주도를 얘기했죠 제주도의 항파두리나 오름이 나왔죠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이런 키워드 여러분 조금만 고민하시면 찍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약전의 자산오보는 흑산도입니다 흑산도 프랑스군이 쳐들어와서 외교전각 약탈한 건 강화도죠 강화도 문제철 이 나쁜 놈 소작쟁이가 그래서 막 일어나셨던 건 목포아파다의 암태도입니다 암태도 제주도 하면 4.34건 답 4번이고 러시아가 탄소저장권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차 요구한 거 아까 전령도 나왔잖아요 전령도입니다 그래서 부산 앞에 있는 전령도인데 지역사처럼 제가 제주도를 이야기를 했지만 제주도 말고도 지역사들 저희 만능노트나 또 강의 속에서도 넣어놨으니까 그런 거 좀 더 확인해 보시고 한다면 역시 마지막까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비록 짧고 제가 더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혼자 복습하고 찾아보고 복습하고 찾아보고 할 시기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예 저는 또 여러분의 합격을 간절히 기획도 하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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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i